Ford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안 될 비보입니다.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월드클래스 비보입니다. 의총보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퓨전 MC의 데드뽀와 같은 그런 댄서이자 비보이 월드의 아스화러 몬스터 아미의 너무나 멋진 비보이 입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이 마드베이! 비보이 마드 resides 비보이 마드로 타 cremist Vit greater 비보이 마드로 We're ready for the world We got a new name There and now Let go out Dance it too We got a new name We got a new name We got a new name Okay we want Madman 오늘 랜드맨 부상이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왼쪽 손목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망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멋지게 쇼케이스를 보여줬어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에요 오른쪽